대전시가 지역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 문화 확대를 위해 청소년 동네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청소년 동네 연구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이나 거시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12살에서 19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9일까지 받으며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